난 남과 달라 똑같은 경쟁은 재미없어 내 라이벌은 나야 1등보다는 인류가 될 거야 누구보다 건방진 대학 유니버시티1 유원 유원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에서 4년 후 두고 봅시다 유원대학교 스마트 IT학과는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스마트기기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IT 분야의 실무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여 기초 지식, 전공 지식, 설계 능력, 협동 능력 그리고 직업 윤리 의식의 세부 교육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저희 스마트 IT학과에서는 프로그래밍과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합니다 1학년 때는 포토샵, HTML, IT 개론 등을 배우며 기본 지식을 쌓고 2, 3학년 때는 시어나와 자바 등을 배우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클라우드 등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앱 개발, 콘텐츠 개발 관련 업체와 취업 연계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곳에 취직하길 바라며 포토폴리오 방식의 커리어 관리, 졸업자 인턴십, 산화 연계형 맞춤형 교과 과정을 해주십니다 저희 스마트 IT학과의 자랑거리 중 첫 번째로는 학년별로 멘토링 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학년별로 4개의 조가 있으며 멘토링 조작 및 담당 교수님들이 계셔 진로 상담 및 선후배들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및 공강시간에는 스마트 IT 오픈 랩실에서 컴퓨터와 소파를 이용하여 편의 휴식할 수 있으며 여학생들에게는 여자 랩실이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과 내에 구비되어 있는 탁구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스터디 랩실에서는 조용한 분위기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신형 PC, 드론, 3D 프린팅, 사물동신, 실습 기자재, 강아지 로봇 등을 보유한 넓은 실습실 두 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IT학과를 졸업하면 앱 개발, 웹 개발, 컴퓨터 서버 관리, 클라우드 업체, 인공지능 관련 업체 등 수도권 IT 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좀 더 첨단 공부를 위하여 대학원 등에도 진학하게 됩니다 스마트 IT학과는 선후배 사이끼리의 네트워크 매짐이 굉장히 끈끈한 편입니다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형, 동생 사이처럼 지내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내부적인 정보 공유도 많이 일어나며 서로에게 상호 협조적입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자석처럼 끌어들여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도 많아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개강총회, 종강파티와 개인 대회를 하며 좀 더 재미있고 저희과 학생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학과 행사도 많습니다 저희 스마트 IT학과를 지원하시는 분들께 수험생 여러분, 진로를 정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진로에 대해 아직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 스마트 IT학과와 지원하시는 것은 후회 없는 결정이실 거라고 보장합니다 높은 취업률, 교수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화목한 선후배 관계, 공부하기에 부족함 없는 시설 등을 저희와 함께 스마트 IT학과에서 같이 누려보고 20대 초반을 후회 없게 저희와 함께 보내시죠 자세히 가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